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거의 저번주 목, 금, 토, 일 그리고 이번주 월, 화 6일째 쉬고 있는데 처갓집이랑 저희 본가 가는거 빼고는 계속 집에 있었거든요 진짜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죠 저희 둘이 오랜만에 나오니까 어떤가요? 좋네요 꿈에 그리던 베이커리 카페를 오늘 연휴 마지막인데 집에 계속 있기는 아까워서 양평에 있는 배드민턴 체육관에 가기 전에 와이프가 좋아하는 베이커리 집에 가서 커피와 빵을 냠냠하고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무릎은 어떠십니까? 무릎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많이 게임 실정도 됩니다 코가 안 좋네요 코가... 넘으셔서 그런가?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크게 얼굴에 뭐가 나거든요 특히 환절기 때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이네 코가 두 개가 생겼습니다 목이 물린 것 같은데 꼭 쿵쾅 운동은 잘 쳐지세요? 공이 잘 맞냐고요? 안 맞죠? 일단 체력이 너무 떨어졌고 그 살도 찌고 심폐지구력 키우는 운동을 전혀 안 한 상태라 랠리가 좀 길어지면 진짜 현기증 나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제 에이저랑 7정도 되지 않았어? 무릎 상태가? 무릎이요? 좀 무섭다고 해야되나? 또 다칠까봐 왜냐면 제가 뭐 처음에는 반월판 연골 쪽에 염증이 있다라고 판명을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쪽은 다 회복이 된 것 같고 무릎 안쪽에 있죠 겨딘대라고 하는 부분이 방향전환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쪽이 지금 아직 치료가 덜 된 것 같아요 충격파를 하면 그쪽이 진짜 엄청 아프더라고요 안쪽이? 네 다른 쪽은 거의 통증이 없는데 그 안쪽에 닿자마자 바로 그냥 절규 지옥의 시작 강이 보이시나요? 해가 지고 있다 이게 무슨 강이에요? 삼진강인가? 네? 무슨 강이죠? 익숙한 강 아니에요? 딱 해가 질 때쯤인 것 같은데 시간대가 그 노을 빛이 강에 이렇게 비치면서 와 진짜 예쁘네요 목적지가 어디인가요? 목적지는 베이커리 하우스라는 곳입니다 양평 서종에 있습니다 베이커리 하우스 빵순이들의 빵순이들의 성지입니다 네이버 리뷰 보고 왔습니다 제가 또 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이버 리뷰가 상당히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쵸? 네 아 이거 팥죽도 맛있겠다 하 내가 하 비빈국수 한 젓가락씩 한 젓가락씩 하고 싶다 응 그쵸? 맞아 저기 가서 한 젓가락 하고 저기 가서 한 젓가락 하고 저기 가서 한 젓가락 하고 응 우리 여기서 한 30분 정도 있을 수 있어요 30-40분 정도 빨리 먹어야 되겠네 빨리 많이 먹어야죠 사람 손 talks ций 무 입니다 어디지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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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쉬지 멋있다 고를까? 어 하나 남았다 하나 와우 하나 남은 옥수수빵 이거 먹을게 이제 3절 왠지 이렇게 놔야 될 것 같아 물 아파 물 아파 물 아파 자갈피스 이만 먹어볼래? 자갈피스 음 맛있어? 황도루 빵이 되게 엄청 부드럽다 아 근데 난 지금 이런 것도 지금 너무 행복하다 그러잖아? 자유 자유를 만끽하는 느낌 뭐 억압받고 들어갔어? 모르겠어 왜 내가 지금 엄청 그렇게 느끼는지 장모님이랑 나랑 이제 많이 친해진 것 같아 그치? 이제 그 있잖아 예전에는 무슨 말을 막 해야 될 것 같았어 이제는 그냥 어 어, 지금 그래서 풍롤로 하고 있고 사위는 옆에서 이러고 폭몰로 하고 있고 엄마는 얘기 되나? 엄마는 딸한테 눈썹 동네 맞고 있고 우리가 물 소모되는 속도하고 콜라 소모되는 속도가 비슷해 콜라가 좀 더 빨라 그래? 그 정도야 우리? 엄청 빠르네? 줄여야겠다 진짜 이제 물리치료사님이 보호대랑 테이핑에 의존하는 게 일시적으로 통증을 줄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안 좋대요 그게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테이핑을 좀 안 하고 해보려고요 근데 그건 거 같아요 선생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거는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거 지금 내가 운동을 하고 괜찮다고 하니까 아 그럼 이제 테이핑을 떼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내가 순간순간 잠깐 잠깐 통증 있을 때는 그런 건 말씀 안 드리거든? 왜냐면 말씀드리면 혼날 거 같아가지고 내가 운동했다고 하면 항상 뭐 하면 안 되는데 왜 하셨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통증이 있었어도 있다고 말 못해 뭔가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은 거지 얘기해야지 진짜 맛있어 진짜 쫀득쫀득해 그치 음 이게 제일 낫다 뭐 하시나요? 경왕을 가르쳐준 스트레칭? 3 3 3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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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이 이렇게 나네. 오랜만이다. 돌면서 쳐보자. 아, 미안. 미안. 뗄 거 아닌데. 날 믿어요. 오케이. 쏘리. 미안. 쏘리. messed up.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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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쐈. Eunice. próp. 이리.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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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아. 잘했어. 한 번 더. 아비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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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